Q.뿌리 올린지 얼마 안됐는데 아 노잼톤 노잼하고 왜요? 에이 요즘은 악어 귀한 줄 알아야 돼요 랭톤이나 하면 재밌던데 하... 아무튼 오프닝 멘트 해야지 코레님 한 번 해볼래요? 아니요 네, 이번판 원딜 트리플레이입니다. 뭐야 이 그랩. 택도 없다 진짜 그래. 네, 택도 없는 그랩과 함께하는. 블리츠가 아텀이고요. 캐리를 키우는 자. 아아아아아아! 야, 이거. 어. 니게 뭔가 뜻이 담겨있네. 그러게. 안개구멍. 코레트. 철새두루미. 변. 산. 체발기? 로봇님. 네. 저번에 그 로봇님 영상보고 따라해보는 거죠. 아니요? 설마 그 대로드 머트 이거 말하는 거예요? 너무 웃긴다. 아니, 어떻게 그거랑. 그냥 한 번 읽어본 거예요. 갑자기 그렇게 생각나가지고. 닉네임 읽으니까. 램짱과 체닌저들. 아, 진짜. 불꽃놀이 보고싶다. 개깼다. 그거 제일 처음에 받았을 때. 영상. 불치 이상한데요? 지금 얘 약간 신났는데? 업됐어? 빙글빙글. 저거 스킨도. 저거 레전더리 아닌가? 모르겠어요. 아, 픽토 버블리츠가 레전더리였나? 준 레전더리인가? 저거. 이거 레전더리치고 허접한데. 벽개는 것도 별로 없고. 맞긴 맞아요? 레전더리? 채팅창 보면 아직도 있을걸요, 이제? 준? 채팅창에 답이 나와있을 거예요. 준이네요. 이제의 준 레전더리라고요? 예전에 그럼 레전더리였나 보네. 예전에. 맞아요, 예전에 비쌌던 걸로. 가자, 맞아. 오. 예전 레전더리 줄게? 이거 지금 운이 좋은 것 같아요. 1퍼쿠리가 첫번째 치는 미니언한테 떴어요. 대박임. 아, 저 구멍림은 느리지. 네. 1% 확률인데 이게 떴네. 아, 코르키 개쎄. 포션 먹어야겠는데? 사거리가 지금 허접해서. 땡겨서 먹어야겠다, 안전하게. 확실히 코르키가 초반 라인전. 핵셀. 한 대 쳐줘. 그렇지. 좋아, 좋아. 아유, 아깝다. 얘 서포트 좀 해주면 아는 데인 것 같아요. 일단 초안에 그 맘에 듬? 응. 근데 블리치라서 맘에 안 듬. 하는 게 없음. 흐흐흐흐흐흐. 하긴, 코르키면은. 에헤. 코르키의 스레쉬라. 근데 제가, 얘가 조금 하는 행인 것 같긴 한데. 좀 그런 게 아쉽네. 아이씨, 이거 왜 이리 안 먹어지냐. 아이씨, 이거 참, 어? 아이씨. 야, 보조기 딱딱딱 들어와야 되는데. 어라취. 오오오오오. 크으으으으으. 렛트. 랄랜컨 충기치고 있겠다. 랄랜컨 충기치고 있겠다 진짜. 아.. 딱쎄. 아 확실히 이럴 때 보면은 블리츠 서포터 쓸모없는 것 같아요. 그냥 경험치 먹는 미디언이라 진짜 도도 밟고. 깡통임. 소라카는 힐이라도 해주지. 아이준는 cc도 걸지. 아 이거 또 니가 끌려가면 어떡하니. 어? 잘했다. 욕 그만해야겠다 이제. 그렇지. 호네님 얘 개잘함. 지금 태세만한 해야겠다. 너무 잘해줘가지고. 방금 야 이거는 블리츠가 또 그랩을 두 번 연속으로 이렇게 또. 기가 막히네. 니콜하면서 칭찬 한번 해내줘야지 일단은. 블리츠님. 잘하시네. 따라있네. 왜 지성이라 하지? 왜 지성이라 하지? 완전 잘했어. 이게 왜 지성이라 하지? 내가 뭔가 미안한 것 같은데. 불꽃놀이 보고싶어? 한번. 채팅으로 슬슬 채팅으로 좀 갈굴라 했는데. 그전에 이렇게 하니까. 또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주겠네. 그러게요. 또 땡겨서. 뚜시뚜시 하죠. 이거 랭가도 바텀 갱 와볼만 할텐데. 랭가님. 바텀 6에. 오면. 좋을 듯. 보란도 하나 더 싸웠고. 이거니까. 아군이 다녔습니다. 근데 코르킷 더 쎄네. 한번 사리고. 미리 죽은거죠? 저 지금 개바뻐서 쟤 못봤어요. 아 랭가 죽었네. 랭가 아까 미드 근처에 있더니. 코르키 뭐 후반에 쎄지도 않은데. 지금이라도 쎄야지. 조금만. 조금만 고통받아야지. 명구려 전 카탈이라. 왜요? 아 벌써 2데스 중이네. 게다가 첫템으로 신발. 다 관심. CS도 나죠. 고구대 빨리 올려야될텐데. 네. 나이스. 뭐를? 야 이거 기가 막혔다. 가만 앉아서 이어지 먹었네. 개꿀. 개꿀. 히히히히. 집에 가자. 이르비아요. 이르비아에요. 코르님. 네 탑도 미아이 합류하는 데랑 같이 님 뭐하지 따라갈 수도 있고 블루 위험할 수도 있고 왔네 리신이 아 이거 너무 너무 게임이 잘 풀리는데 스태틱 갈까? 곡태틱으로 간만에? 간만에 곡태틱으로 가야지 리신 바텀이었어요? 왔다 올라왔다 렛렛렛 걔 리신인데 6이에요 어투 가 가 가 가 가 이거 이거는 쟤를 어? 캬아 카타리나가 타우를 먼저 밀어 도로로로롱 도로로로롱 도로로로로롱 오케이 오케이 캬 그래 뭐지고 카타와서 빨리 와요 빨리 빨리 도망간다 오케이 아잠 공간 좀 많이 가져다 박았는데? 가깝네 이거 타야 밀죠? 기타 하나 꼽아줘요 빨리 밀게 저는 빨리 가야할게 아 맘대로요 음? 저 내가 왜 일부러 저런거인 저거 이 쿨도로 헐 리드 2차 적어주면 좀 심각한데? 위신 바텀? 죽을 생각하네 아 이거 카타리나가 좀 쫄아가지고 솔직히 리븐타워 맞으면서 잡기는 좀 힘든데 보호대를 아예 원콤도 아니고 아깝네 판단이 좀 그냥 스킬 다 쓰고 순보도 지단대 쓰고 해버려 했으면 아 잡았을 것 같은데 리신이 홀 일단 앤디케이 쓰레쉬 올라가요 쓰레쉽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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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죽었네 그냥 우리를 하지 말지 쓰디가 잘 커서 그나마 좀 다행이네 제가 다 조져버릴게요 콕팩틱 인피 뜨면 바로 합류해가지고 레넥톤이 좀 무난하게 커가지고 이거 자 레넥 저런 저런 탱커는 딱히 안 무서워 림이 잘 큰게 아니고 레넥톤이 잘 같았구요? 아니 단단하지 않아요 레넥톤 어 오 카차가 아이고 좋다 아이고 잘한다 희생냥이여 나는 응 제물로도 성장하셨네 어 신은사 먹었지 않나 네 어차피 상대 원딜도 코르키고 해서 우리가 게임 후반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상대편 거의 오레일이기도 하고 오레일이 많죠? 응 코르키만 마빌 좀 쩌는 그나마 그런 원딜이고 밀어라 저 바텀 갈게요 그래요 얘 봐 내 근처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아 아 든드라 해라 깝다 미드 레넥 오케이 미드 2차갈 준게 살짝 아쉽다 저거 뭐 리븐이 잘한거죠 바꿔봐라면 너무 붙어있는데? 부담될 정도로 아이 밀착 밀착수비야 되게 솔직히 말하면 좋긴 한데 부담되네 캐리만 키우는 자네 어 정말 캐리만 키우는 것 같아 느낌이 아 지금 먹으면 안되겠지 레드 너무 빠르다 13분밖에 안됐어 랭간데 어 근데 뭔가 게임 진행이 상당히 좀 빠르네 이번까요 그니까 나 한 20분인줄 알았어 템도 그렇고 나시 탑가요 나 바텀 밀테니까 리븐 바텀 왔다 와 리븐 템 좀 무섭네 진짜 풀이 있을거에요 아 나 풀 없는데 그냥 공키면은 무조건 림도 그냥 공써서 밀면 될 때 오케이 오케이 트롤비즈 뭘 좀 쐈으면 좋겠어요 리신 내려가요 용 1분 리신 내려가요 리신 잡는게 나을텐데 아하 아깝다 약간 판단이 조금 아깝네요 여기 리븐 있고 나 올라가야되나? 그거 탑 압박해봐요 내가 보기엔 바텀에 세명 있는거 같거든요 그거 리븐 가할 수 있어요 압박길이 있었네 네? 포기 코르티 노플 밀어야겠다 흥? 아우 야시어라 탑 쪽에 세렛 아 바텀 압박힐게요 코르키 스킬 쓰는거 몸으로 막고 스트레쉬 왔네 아 이러면 안되겠다 아 나 죽겠는데 리븐 로버 60 frente 끝 여윤 자란нок ㅋㅋ 아냐 리븐 리븐 조심 답 호 соврем 으bait 오케이, 오케이 리븐감 전 기한했어요 저 조심해야되는데? 아니 니들이 조심해야되는데? 내가 아니고? 네, 아예 거기 리븐, 어우 봐봐, 리븐 있었네 어, 용... 카루인데? 아니 리븐도 저기 와드 없었나봐 먹어요, 먹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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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아, 이거 잘하면 터진다, 잘하면 터져 코렌님, 이큐할게요, 이큐할게요, 이큐할게요 나 이거 이큐있음? 너너너너uego 그렇지 그렇지 어엏 끌었어 가요 가요, 이거 그립사람 가고 그래, 그래도 쿨이 절대 안 될것 같은데... 그래서 한 번요 코레님 솔직히 재건 안 모자르죠? 어떻게 알았어요 다 알 수 있죠 아 진짜 대박이다 이분 바로 채팅 준비하신 것 봐 아니에요 저거 뭐라 할까봐 쟤가 뭐라 하기 이전에 이미 채팅치고 있어 와 소름 돋는다 아니 근데 이렇게나 해주면 좀 덜 빡치잖아요 그죠? 하긴 그렇긴 하죠 근데 아 진짜 대단하시다 아니 장하다는 거에요 뭐 못하다고 내가 어 이런 거 하겠어요 대단하시다 진짜 코레님 역시 이게 바로 선의의 거짓말이죠 좋게 포장하면 선의의 거짓말이고 이렇게 포장하면 정치야 하다가 정치? 정치랑은 좀 머네 아 저거 떠먹으면 욕할 것 같애 쟤 나가요 이제 어 알아요 그래 한 번 해보자 하면서 이제 얘가 달라져요 코르키가 멀리 올라가네 이거 박어야지 이게 이게 애들이 채팅치는 그런 폼이 있어 딱 멈춰 맞죠? 그래가지고 어어 그리고 또 던지고 이거 블루제니인 거 같은데요 블루블루블루블루 어 바로 쪽에서 나왔어 쟤들 쟤들 뭐 할 게 없을 텐데 우리 바텀 2차 밀어요 이거 피 많이 빼놨어 쟤네 약간 그거 같애요 지금 맨날 나간 거 같애 그니까 내가 보니 싸우고 있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전판이랑은 그냥 비슷한 느낌인 거 같애 빨리 빨리 끝내줘 Shock Shit 으으으으으 나 신발 없는데 perquè 이겼다 망한? 안전 안이 안わか deny 좋아 아 네 또 이렇게 사네 갖òng 갖 degli 좋다 막아 줘야 겠지? 아니야 아니야 저도 감 에잇 너무 티나게 썼다고 물어! 내가 물어! 어 저거 이분 너군 짜식들 이거.. 아이.. 저희 택밖에 없네? 용이 왔으면 좋았을텐데 저 집 갑니다. 인피스 좀 뽑을게 태민이 너무 잘 나와 이거 너무 좋다 여기서 이제 800은 딱 모였으니까 힘낮 하나 가고 완벽하네요 여러분 이번 판 아.. 리신도 하나 더 생각했는데 자르반은 생각 못했나 보네 쟤도 내가 보기엔 거듭쳐가지고 잡을라 했는거 같은데 자르반 보고 지렸겠다 지금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불러줘 어? 뭐 시간 끌어와요? 가도 되나? 자손 뭐 바로 먹을 수 있어요? 님도 오면 근데 바로 먹을 필요가 없을텐데 네 그래 끌고 호레트님이 끌리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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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카타리나도 끌고 끌고 리신 너무 웃겨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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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 가론 가론? 오케이 근데 이거 깨도 될거 같은데 그냥 편한걸로 해요 그러면 트리 무서워 너무 세다 지금 무서울게 없네 그냥 왕인데 응 전설에 출연 야 하하 하하 와 블리치 진짜 망을 들어 얘 하는거 너무 괜찮다 얘 욕 먹을래요? 내려올래요? 귀여워 아 바텀도 개꿀이긴 한데 용부터 먹어요 응 카타리나 그거 같다 보니까 포척 블루젠이에요 바텀이 넓정되다가 바텀 먹고 가요 트리 응 응 응 구멍님 네 시청자들이 자꾸 저보고 정체한다고 뭐라고 해요 맞는 말 하네요 이 리신 왜이래? 리신 나 거둬갔음 잠깐만 전체들 전체들 내가 꺼는데 네 쟤 뭐라고 뭐라고 있어요? 쟤 왜 나 나 거둬다고 가는데 기분 좀 나쁘네 트타 일루와라 기분 개좋은 막 그러는데 흐흫 왜 저래 쟤 어? 흐흫 나 그냥 걷어 까고 아무것도 안하고 가는데 난 누구 있는줄 나이스 흠 나 3코어 해 3코어 빨리 타 죽이러 가야 그냥 흐흫 아니야 아니야 적 블루진 적 블루진 그냥 조냐 있음 어차피 깝치는 거 이유가 맴 깎아 오거나 그랩을 해주면 몰라도 도둑 도둑 야야야 블루진 어 야야야 블루진 야야야야 또 전멸패네 뭐라야 아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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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nc 해줘 깔종 아익 businesses enable 렌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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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댐? 낼 거 같은데? 그냥 물어요 모르겠다 이거지 내.. 네명wać 대마시야 일로와! 축자! 아이 아깝다 갈 곳이 좀 빠른데 여기 있나보다 리븐, 솔직히 내가 우리 둘 다 제일 잘한다 얘 봐 미쳤어 사블렙 잡고싶다 오케이 오케이 용용용 바로와요 용? 아 바론? 아아 바로바로 리신 죽었죠? 네? 리신 죽었죠? 네 죽었어요 굿 15렙 야 직감은 코어 또 뜨겠다 이거 먹고 빨리 오십쇼 참고로 정레드도 떴어요 섬강 애들아 뭔 섬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 옌병을 떴나 아 아 먹었어 흐흐흫 여기 리신 리신 아로나 위로 잡았고 다 쎄 우리 거 흑 흑 흑 아 레녹톤 불쌍해 크랩 막타 아 이거 내가 보기엔 한 펜타킬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대로한테 5대5하면은 적어도 코드라는 먹을 것 같다 틀림 킬이 코드라 먹고 내가 궁으로 펜타 뺏어 먹게 그렇죠 딱 사이즈 나오는 것 같아요 끝낼게요 그냥 재미도 없고 오래갈 게임도 아니네 1킬 먹어주고 1킬 먹어주고 막타 우와 넥서스에 아 크리 아닌구나 데미지가 그냥 튼거구나 나이스 흑 우리 둘이 그냥 킬러시 쓸어 먹었네 그니까 아 원딜님 왜요 아 나보다 딜 많이 했구나 뭐하셨어요 탑에서 잠수하다 오셨나 저보다 34 많이 하셨네 아유 34나 많이 했네 34나 자그마치 평타 3분의 1 3분의 1 때 34나 했네 네 수고하셨습니다